오늘 씻고 먹으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요. 주중에요. 제가 되게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카톡으로 이 긴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러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님 좀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길을 좀 찾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시겠지, 이건 이해하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막 넘어가면, 그렇죠? 아, 이거는 좀 궁금하다. 이거는 좀 알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싶은 것은요. 질문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해 주신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으신 분도 있고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레위기에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때는요. 속건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만 배우고 그 뒤로는요. 반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레위기 초반부에는 크게 이렇게 이런 제사의 종류가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뒤로는 이것에 대해서 보충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면으로, 되게 죄송하지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라면으로 이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기억나시나요? 소제는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죠. 이 번제가 기본 라면입니다. 여기서 떡을 넣으면 떡라면이고 만두를 넣으면 만두라면이고 김치를 넣으면 김치라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번제가 기본 라면이고요. 조금씩 변형을 가져가는 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번제,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구약시대에 화목제를 하면요. 아, 부패예요. 고기 부패 가는 날이 화목제입니다. 그렇죠?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보셔도 돼요. 부자나 소 잡아먹지. 누가 소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소는 또 농사를 짓는 데 중요한 도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경우기가 없었으니까. 부자나 한 번씩 이제 화목제할 때 소를 잡아서 같이 먹는 거지 소고 고기를 먹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우리 오늘 배울 건데요.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지은 제가 있을 때 드리는 속제제죠. 속제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일부 제사장의 목을 떼어놓는 경우는 있는데요. 일단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권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사의 구성이 다섯 가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요. 이거 우리 오래 가야 됩니다. 레유기 27장까지 하려면요. 이번 학기하고 두 학기를 더해야 됩니다. 어려우면요.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끝났는데 사도행전도 제가 이걸 너무 깊이 없이 훑어간 게 아닌가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렵게 하면 이해하실까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레유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카톡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제가 쉽게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부족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충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야.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보편적인 거예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보편적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제사 드린다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혼돈이, 혼선이 가지 않게 기본 세팅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갈 때는 제사, 제물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아들 대신에 드려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빈손으로 가서 가면 안 됩니다. 제사,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제사, 제물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 드릴 짐승을 키워서 오든 돈으로 사서 오든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이 그 제사, 제물을 위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없어지고 내 죄가 짐승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면 또 삶아도 안 됩니다. 수유가 안 돼요. 반드시 불로 태워야 됩니다. 태워서 드리면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사라지죠. 그죠?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달되고 불로 태워서 드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이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고 제사 재물이 있어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부터 콩팥 얘기를 자주 드렸죠? 제가 콩팥을 좋아해서 콩팥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피와 기름보다는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콩팥을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요. 먹으면 시민권 박탈입니다. 제사 불로 태워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에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것 뭐냐면 콩팥이고요. 내장, 콩팥, 창자 다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거는 다 빼야 돼요. 다 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순대 못해 먹는 거예요. 순대 그렇죠? 선지국도 못해 먹는 겁니다. 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받아서 태워야 돼요. 그리고 기름도 짐승에서 나오는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빼야 돼요. 자, 콩팥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내 존재에 가장 깊은 것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콩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이에요. 그 피는 어떤 의미냐면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약에도 잘 나타나죠. 어린 양의 피, 생명이죠. 그리고 출입구 할 때도 피를 출입구에 발랐죠. 그렇죠? 생명의 의미가 짙게 성경 전체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왕, 제사장, 예언자 위임식 할 때 기름을 부어요. 머리 위에. 기름은 권능, 힘, 권세, 권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고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내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 콩팥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지 않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개 중에 비교적 콩팥이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는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콩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가 또 콩팥만 듣다 보니까 피와 기름이 익숙하지 않죠. 제가 내외기를 쭉 설명하면서 피와 기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피를 먹지 말라. 창세기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9장 전에는요. 야채만 먹었습니다. 아 놀랍죠. 처음 하신 분들이 있나요? 창세기 9장 전에는요. 채식만 했어요. 채식만. 창세기 9장 넘어서 이제 육식을 한 겁니다. 스테이크 먹을 수 있었어요. 상벽살 먹을 수 있었고.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방주에 탔었죠.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야채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홍수 끝나고 나서요.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육식을 먹어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피 다 빼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을 하셨는데요.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레위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피도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 공부하면 신약의 어린 양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피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기름은 좀 더 제가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송아지 됩니다.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그런데 비둘기는 안 됩니다. 본제는요. 속제제도 비둘기까지는 돼요. 비둘기까지 돼요.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 비둘기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비둘기를 드렸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화목제는요. 비둘기를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4인 인구가 뭐 이제는 뭐 3인도 많지만 3인 인구, 4인 인구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구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10인 인구예요. 한 가구의 10인 인구. 많으면 20인. 그리고 화목제는 옆집 옆에 옆집까지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그런데 비둘기로 화목제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2, 30명이서 먹으면 이거 싸우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그죠? 치킨 한 마리로 2, 30명 먹으면 화목해질래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비둘기는 못 드리고 비둘기 이상 염소, 양, 송아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파티입니다. 거의. 고기 먹자. 파티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또 여러분 칼빈 선생님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장로교를 만드신 분 칼빈 칼빈 아카데미의 잔낙스 존 낙스가 공부하고 배워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전파했죠. 그 장로교가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일기라 그러면 칼빈 선생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칼빈 참 존 칼빈 존 칼빈 하다가요 요즘엔 트렌드가 프랑스 이 말을 썼거든요. 장깔빈이라고 또 요즘엔 얘기해요. 원어로 또 얘기해야 된다. 장깔빈 선생님께서 하신 좌우명 뭐냐면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장깔빈의 존 칼빈의 좌우명을 따서 이 기독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단체들을 보면요. 이런 문양입니다. 심장을 쥐고 있죠. 마음이죠. 심장을 쥐고 있죠. 장깔빈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학회 가면요. 이런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심장이라도 꺼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내 가장 소중한 것 깊은 것 중요한 것을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이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흉부외과 예약 잡아서 절개해서 내 심장을 꺼내줍니다. 이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죽는데 사랑하는 의미도 없죠. 깔뱅의 뜻도 이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다.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영혼이 아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장 콩팥 창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화목제만 콩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의 모든 재산은 콩팥 피 기름을 먹지 않아요. 다 드리는데 유독 레유기 3장 화목제에 3번이나 콩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3장의 좀 더 콩팥을 먹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사에 다 콩팥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4장 7장 뭐 다른 다 제사인데요. 이때도 콩팥을 못 먹어요. 3장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이 3장 화목제는요. 혹여나 제사보다 제사 밥에 관심이 더 갈까 봐. 그렇죠. 제사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제사 밥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콩팥을 먹지 마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라는 드려라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신 것도 있고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서적을 찾아봤는데 과연 어느 부위까지가 콩팥이며 내장이며 어느 기름도 이제 잘 바르는 게 있죠. 어느 부위까지 드려야 되냐. 이게 좀 논쟁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데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요. 레위기 전체를 못 잃습니다. 그냥 배 안에 있는 내장은 다 먹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중요 부분도 잘 각을 떠서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도 떼서 드려라 이 얘기는요. 내장과 관련된 것은 다 발라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발라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오랜만에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먹는 소고기입니다. 거기에 너희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소고기 먹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더더 더더 화목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콩팥 네 마음을 드려라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또 콩팥에 콩팥에 대해서 그게 특징적 특징적이죠. 우리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내장으로 읽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 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며 콩팥입니다. 콩팥을 감찰하시며 여왁께서는 내 심장을 살피시며 콩팥 폐부를 시험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레윅이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장 못 먹습니다. 내장 콩팥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내장 못 먹고 다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장에도 내장 내장 콩팥 창자 다 같은 맥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지금 현대인의 시각은요 우리 뭐 흉부 외과 흉부 안과 치과 이비누과 내과 외과 잘 구분이 돼 있죠. 근데 구약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의사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네가 병이 나았냐 병이 들렸냐 누구한테 판단받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판단받는 겁니다. 나병을 예로 잘 들을 수 있죠. 나병이 나았다 나병에 감염됐다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의료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종교인이면서 의료인이면서 재판관이었어요. 무죄, 유죄 판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벌을 받으면요. 제사로 속재재로 벌금을 내는 거였어요. 속재재로 그러니까 벌금의 구형을 또 제사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재판과 의료와 법률과 종교가 거의 일치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간, 콩팥, 내장, 창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건 없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그냥 내장 다 통틀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재재에 대해서 속재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었죠? 전반부가 길었습니다. 씻고 먹으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속재재는요. 씻는 거고요. 먹는 것은 화목재입니다. 먼저 씻고 먹을 수 있어요. 이 화목재를 하려면요. 먼저 속재재부터 가야 됩니다. 씻고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은요. 성소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속재재부터 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속재재의 느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목재는요. 좀 자발적이에요. 선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속재재는 느낌이 180도 달라요. 속재재는 의무적이에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세금을요.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내고 싶은 만큼 내셔도 됩니다. 라고 친다면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군대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벌써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군 입대도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가시는 분 이렇게 법률을 바꾼다면 자원에서 가는 사람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무좀 때문에 군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사랑하는 아들따라 너희들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공부를 하렴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PC만 가서 언제든지 시간 제한 없이 놀아도 된단다 말하면 여러분 우리 착한 우리 자녀들이 예 어머니 제가 하루에 1시간만 PC만 가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그렇게만 제사가 진행된다면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악한 인간이에요. 이 죄인 죄가 가득한 인간이잖아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한다면 이 성년에 찬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출근 우리 남편들 지금 다 출근해 계시는데 여러분 월급 그대로 줄 테니까 출근하고 싶은 날만 와서 출근하시고 일하세요 하면 여러분 출근해서 일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속제제는요 좀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화목자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속제제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 과실 치사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우리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깜깜한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손이 더러워진 거를 모른 채 냉장고 문을 열고 물도 마시고 수건도 쓰고 이불도 열었다 피고 리버컨도 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집안이 욕망인 거예요. 내 더러워진 손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손부터 씻고 들어와야 되죠.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내 주변이 온통 죄로 가득한 그 현장을 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부터 씻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성소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손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것들을 만지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니까 씻고 성소에 들어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속죄제가 또 이런 의미죠. 진흙탕에 뛰어놀던 애가 집에 들어올 때 샤워하고 식사를 하죠. 만찬을 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죠? 죄부터 씻고 나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씻고 오라. 씻는 거는요. 필수적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피로 씻긴다라는 의미도 속죄제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속죄제 예수님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속죄제가 히브리서에 대부분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속죄제를 연관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수님은 대개 화목제에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씻긴 받는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 속죄제와 예수님과 더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특징 고기 먹지 못합니다.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피로 이제 정결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태워드려요.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번제, 황옥제 드릴 때는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이에요. 읽어보시면요.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이 주체예요. 그 사람이 선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4장 초반부에 보시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 예물을 드리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죄를 범한 사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속죄 제물에 속죄 제물에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 염소 양 이렇게 있어요. 송아지 염소 양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좀 더 비싸요. 양이 싸요. 가격이 보이시나요? 이 가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천만원입니다. 소가 천만원 염소가 백만원이에요. 양이 십만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셋 중에 뭘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소 천만원 양 백만원 아 염소 백만원 양 십만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사겠습니까? 똑같아요. 효력은 똑같아요. 뭘 하든 효력은 똑같이 제가 사라진 건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사서 십만원짜리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릴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레유기 사장 읽어보시면요. 직책에 따라 맡긴 직무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사 짐승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악한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 여러분 정정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악한 인간은요. 반대로 부모님께 더 드려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십만원짜리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악한 인간의 생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통장 계좌의 영혼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통장 계좌는 늘어나는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땐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잘못한 것 기름붐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과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치워야 하는 것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과 온 백성의 죄값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족장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의 죄값은 염소예요. 염소가 좀 더 비쌉니다. 평민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로 좀 지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염소를 들겠죠. 또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보편적인 제사 재물은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는 거죠. 왜 양이냐면 보편적으로 양을 들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소를 들였어요. 좀 더 여유가 되면 염소를 들였죠. 보편적으로 양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죄 지으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번거롭게 할 게 많습니다. 죄 지은 제사장 온 백성이 또 속죄질을 드릴 때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성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큰 네모박스가 번재단입니다. 여러분이 가축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재단이 이 앞에 네모박스예요. 저 뒤에 있는 게 텐트가 성소입니다. 커튼 두 개가 있죠. 설명을 드렸어요. 커튼 하나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두 개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짓잖아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이 양과 염소에 피를 받아서 번재단 뿔에 바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모박스 상단 위에 보면 뿔이 있어요. 네 개가 거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족장 평민이 했을 때는 그리고 온 백성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 피를 이 안에 커튼 하나를 열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온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또 번거롭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정결케 하려면 사람에게 피를 뿌려야 되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